전예성 6번 아이언 아주 바운스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좋은 버디 기회였는데 전예성 선수가 이 찬스를 놓칩니다 아쉽네요 전예성 선수의 지금 동생인데요 닮았어요 딱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조은혜 선수의 3번 홀 한번 보시죠 세컨샷까지는 일단 잘 넘어왔습니다 남은 거리는 108m 1번 홀 보기 2번 홀 버디 3번 홀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안쪽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도 괜찮습니다 벌감한 플레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.